의장님 자퇴하세요. 카론 의원님 의장을 못 믿고 홍대가 하날 얘기에요. 혼란을 떠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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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발을 떠나. 여기를 못으로 거주하게. 희한이. 아이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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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있습니다. 아이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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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신속처리 패스트트랙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패스트트랙 지정이 임박해지면서 국회가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당 지도부가 오 의원을 사보임 즉 다른 의원으로 교체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루종일 뿐 Ooh 3 4 4 5 2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